어, 어, 여기야 이 안으로 들어가자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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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 어허허허허허 들어가! 그렇지! 가스 때문에 들어가 있어 야야야야야 빨리 빨리 터진다 터진다 냉장고 들어가서 살리수 있을까 grav니 아으으허허 어으앗 저기 뭔가 났어 났어요 불이 살려줘요 사람을 살려줘요 사람을 . . . . . . FBI 친구 제이 стали elected 주수를 취해드릴게요 나는 있는 걸 믿어 당할께요 내가 모르니 저는 재료나 우리 시간이 없어 미군тор은 이해가 필요할지 이를 然 알 seame 힙 concept 스코트 셜르비 샨 마르신 웨어 Perquè 티오더 conference gonna have chapter 852 잘 보였어요? 어케 FBI에서 전화하자 결정해 결정해 쟤도 정확한 범인이 모르니까 셀비, 션 마르즈이 852 티오더 로즈벨트 로드 다 모인다? 잠시만, 제가 다 알고있다. 제가 사장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가야겠다. 가자, 출발해. 다 모인다. 아니, 위치는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정체는 몰라요. 네, 혹시나 못 알았으면 알려주는 기회였나봐요. 아니, 쟤도 몰라. 나 FBI도 범인은 누군지 몰라요. 그냥 경찰이라는 것만 알고 있지. 정확한 범인은 몰라요. 쇼원인가보다. 쇼원이야, 쇼원. 금요일, 7시 22분 오후. 5.848인치. 거기다 왔어. 카카오 검니고 왔습니다. 여기다. 쇼원. 내 택시까지 쌤쳐왔어. 좀만 기다려, 쇼원. 이제 무서울 게 없어. 이미 난 GTA까지 왔다고! 완전 인간 GTA야. 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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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원, 저기인가? 여기인 것 같은데? 쇼원. 아주 오랫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는 남자인 말이야.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자기 자신을 생기고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 헉 오.. 내가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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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리고... 너를 기억했었죠 아들과 아들과 아버지를 찾기 위해 이 일을 했다고? . 안 돼 안 돼 쏘지마 오 나이스 좋았어 나이스 말하기 잘했죠? 먼저 말하기 잘했죠?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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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휴 야 근데 얘 먼저 구해야 된단 말이야 야 이걸 어떻게 열라고 저거 저걸 벗어야지 야 이거 총 주고 가지 지금 총 아 그 여자가 있어야 될텐데 그 여자가 잠을 쐈다는거 도산대 지렛대 원리로 부순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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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만 기다려 아빠가 아빠가 구해줄게 아 네 미소니 미끄러워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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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슛 으쌰 왜이렇게 무거워 야 이거 되게 무거운거 짜리네 무거운걸로 해놨어 진짜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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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슛 슛 으쌰 인공호 인공호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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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윤 찍어올리겠다 얘는 프로파일러라서 좀 약간 육체로 하는거 잘 못 해요 그래서 좀 너무 늦게 따라왔죠 총도 잘 못쓰고 어오어어 으 야이 야야ỏ 노노노노노노노노노호뉌 안돼안돼안돼 야...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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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그 sticker 으..이..짰 으 으으... ooh 으... 슈는ka 이..이..이..이..이..이..이.. 명칭ẫn 때리고 싶다잇 이..이..이..이.. 박치기 박고 어어 노노노노노노 어엉어어 어..어 피해도 어어.. 막고 좋..잘한다 잘 싸운다 어.. 어휴아 하하핳하 아이고 숨막혀 어어 피해 오우 야 프라이머리 될 뻔했네 머리가 박힐 뻔했어 어 피해 아유 피했는데 아유 젠장할 어.. 어.. 어 x 어 작자 어 잘피한다 이 차 피해주고 야야 너무 지금 환장했네 나도 먼저 던져줘 아유 피했는데 아유 진짜 레버라서 정확하게 이게 좀 안 맞아 떨어졌네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팀에서 밀리고 있었어 야 또 경찰까지 또 나왔어요 야 또 경찰까지 또 나왔어요 야 죽이래 지금 미치겠네 지금 절소까지 왔어 야 얼굴을 보는 즉시 죽여버리 왜 말이 되냐 이게 잠깐만요 에이 잠깐만요 에이 기잡니다 에덴 마스가 결백하던 증거가 있어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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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갑자기 뚜껑먹지 못써 어 저 잘했어 그냥 나도 던져 던져 그렇지 나이스 때려 어 어 어 어 어 여기 밑에 경찰 있잖아 소리질러어 소리지르라고 소리지르라고 경찰 살려요 살려줘요 경찰 으쌰 됐어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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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질 법도 한데 안 넘어지네 어 어 어 어 어 자 잘한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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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우 잘했어 그렇지 잘한다 어 어 뭐야 아 이런 또 이쪽 또 이쪽 다른대로 아 나 바빠졌겠네 지금 난 나 난 왜 이렇게 바쁜거야 둘 안돼 일어서 할 수 있어 군대에서 배운 응급첩치를 이용해야 돼 마우스 투 마우스 마우스 투 마우스 아들 일어나 아들 키스하고싶다 나도 키스해보고싶다 날 듯하지마 쇼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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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 일어서 아빠가 미안해 gui 축하합니다 시원这样 제발 안 돼 시원 hade 시원这样 그렇다 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핳 심하귄 으으으으으으 야, 죽은 거야, 설마? 어, 나! 나이스! 샨, 이리 와, 일로 와, 일로 와 내 강아지 일어나, 일어나 괜찮니? 샨, 너라면 뛰어난다 엄마.. 나는 그래, 너 살려줄 때 어, 맞다. 얼마 남았어, 슈온. 지금 너한테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너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너야. 이 세상에서 모든 것보다 널 사랑해. 알았지? 이 분... 나... 나 죽지 않았어. 나 죽지 않았어. 아, 죽지 않았어. 아, 가짜였구나.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시험해 본 거죠. 아쉬, 그녀는 내 얼굴을 꺼냈어. 마르스는 그녀를 하지 않았어. 그녀를 하지 않았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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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저러면 총 받는단 말이야. 만 cie. 마지막 celular. 야, 이거.... 진짜 멋있는 녀석야. 어어어... 아, 이거 다행이다. ienda Orzon, 불에서emaker을 차지한다. 아, 저 freaking'll, effic다 52,000 scholars... 앞서 240 이해라. 난장판을 펼치고 있죠? 야 이.. 완전 뭔 소리가야 어어어어어어어 오.. 크랩 뭐하나? 직원, 손을 잡고 다시, 손을 잡고 다시, 손을 잡고 메디슨 무슨 일이에요? 경찰은? 그들이 들어있어 빌딩을 가려져있어 그들이 와면 그들이 와면 되잖아 혼자 나가면 안되지 멍청아 애부터 내보내야지 애가 말해줄거 아냐 봐봐 우리 모두 같이 가고 우리 손을 잡고 우리 손을 잡고 그들이 와면 그들이 와면 그들이 와면 그들이 와면 그들이 와면 그들이 와면 조심히 가야 당신을 못 믿어서 미안했어요 미안해 미안해 처 territ 중마저 션 새엄마 왔다 구경해 괜찮다 제일 중요한 게 당신은 아버지와 한편 FBI 찡언 에어 안 돼 안 돼 해가 아! 어우 야야야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 이냥 자지마! 아직 안 끝 Las alot! 으으우! 방어와! 방어예! 실드! 실드 무지개 BIGO! 무지개 BIGO!! 어외 야 싫어! 야! 어 przysz?! 무지개ées 아악! 무지개 나 동안 붙이고 아귀 후야돼 바람 탈려요 어.. 안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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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그렇지! 이거 안 돼! 박둑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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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구워야 되나? 구워야 돼 구워! 구워! 얘는 지금까지 이게 맞아 평양이 이게 맞아 오.. 저기 파색에 걸릴 뻔했네 저거 오! 겨! 겨! 안 돼! 이 기가판도 이 자식아! 킿캤 킿 이 나라가 으으으악 어어 어어 오오 안 돼! 안 돼! 야. 저격수 이거 안 보고 있냐? 이거 저격수? 저격수 positivo 아냐 지금 에잇 에잇 으으으 잤차 어어어어우 미클 науч 슬로우 모으 슬로우 모으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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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꼈어 꼈어 아 저거 때문에 꼈구나 다행이다 어어 이 피바요 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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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FB 할지 어 어 야 아우 부터 됐나 쏘지마요 아우 다행이다 아우 받아들이셨죠? 유튜브 아우 다행이다 아우 다행이다 아우 다행이다 내 덕분이죠? 갈비뼈 두 대 나가고 손가락 하나 잘렸어 그거 말고는 피해 없죠? 사람 안 죽였고 아우 다행이다 내 덕분이죠? 어 경찰 국장도 사과 성명 발표했구요 어 경찰 국장도 사과 성명 발표했구요 아 경찰 국장도 사과 성명 발표했구요 아 경찰 국장도 사과 성명 발표했구요 아 48세였구나 말이 돼 저게? 왜? 나는 60세인줄 알았는데 아 경찰 국장의 사례가 아 경찰 국장의 사례를 사과 성명 발표했구요 아 경찰 국장의 사례가 아 경찰 국장의 사례를 사과 성명 발표했구요 셀비가 경찰 국장의 사례를 사과에 죽였다고 하구요 아 경찰 국장의 사례를 사과에 죽였다 자 새엄마 맘에 드니? 난 이 집보다도 네 엄마가 더 좋구나 애도 당신을 참 좋아해요 신났구만 에이! 아버지! 내 집에서 찾아봐! 아 그래 그쪽에다 방음시설 잘되게 네 방 만들어줄게 아빠랑 오면 바쁘니깐 아빠랑 오면 바쁘니깐 에 예 건축가에요 원래 여기다 인테리어 해주겠다는거죠 아 다행이다 너무 좋은 엔딩 됐다 어어 이 자식 이 자식 너 죽여버릴거야 일로와 명치 꺽 때려버리게 일로와 어디 괴함이게 우리 커플을 이 자식아 일로와 일로와 딱 죽어라 죽어! 흐흫 흐흫 흐흐흐흫 흐흐흐흐흫 아 완전 행복하죠? 어 다행이다 젊게 끝났다 아 난 이런 엔딩을 얻었다 어 토크쇼까지! 어 트다니쇼까지 나왔죠 어 이번 캔세트는 월드매거지 금주의 표지 인물입니다 이 시대의 용으로서 전국의 추앙받는 남자 유재석을 넘어선 인기를 얻게 된 이 남자 종이접기 살인마의 범인을 잡아버린 그의 결의와 용기의 경의를 표합니다 노먼 제이든 아 뭐야 반갑습니다 FBI예요 얘도 잘 됐네요 얘도 잘 됐다 FBI 찍는 잘 됐죠 나 아빠 말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었네 어? 잠깐 얘 아직 안 끝났어 약 먹으면 안 돼 FBI 찍 약쟁이는 안 돼 프로포폴반은 안 된다고 그걸 내려놔 당장 급병을 내려놔 그렇지 아 이거죠 약에 의지하지 않겠어 아 미국은 화장실에 문이 없네요 미래라서 그래요 아직도 저거 쓴다 근데 아 기계 기계 매니아 얼리어답터 뭘 찾고 있는 거지? 어 탱크? 어? 탱크? 어? 아니? 뭐야? 뭐야? 아하 부작용이에요 부작용이에요 환각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에서 지금 부작용 왔나봐요 FBI 찍은 그리고 존 셰퍼드의 무덤 아 아 왔다 그 스카씨엘비랑 파트너였던 그 여자 있죠 원래 매춘부 아 둘이 또 이렇게 또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완전 배신당했죠 여자가 너무 불쌍하다 두 번 상처받았어 아냐 그 전에 죽이고 나중에 이제 사랑에 빠지겠는데 저도 당연히 아 이거 무덤까지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거 무당을 왜 만들어? 원래 무담을 만들어 주나? 아 다행히 쌓였죠 내가? 총 안쌌어요 아 이거 쏘는 장면이구나 오오오오오 난 안쌌어 피해 주고 오호우 이야 여러분 헤비레인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작품이었네요 재밌었네요 이 비욘드 투 소울즈에 그 팀이 만든 전작이었죠 이 다음에 이제 비욘드 투 소울즈가 나온겁니다 역시나 스토리가 영화같았고 그리고 연출도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그걸 게임으로도 나타낸 것도 잘했고요 마지막까지도 범인이 누군지 의심하게 만드는 추리, 스릴러, 서스펜스 대단했죠 그 다음에 캐릭터들도 다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엘리스 쪽전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네 재밌었습니다 헤비레인이었어요 자 우측 안에 있는 추천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직 안 누르시면 굉장히 많죠 모바일 분들도,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로 앞으로 오시고 고맙겠습니다 스타드님 고마워요 아프리카 방송 대상 여러분들의 한 표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게임 부분 대도소관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릴게요 매일매일 한 번씩 할 수 있죠 마크로바님 고맙습니다 마크로바님 고마워요 똑똑이 단추님 고맙습니다 네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아 특별 부분에 최고의 방송상에도 GTA 유교방송에도 여러분들의 한 표 던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펜하트 부분, 펜하트 부분도 잊지 마시고요 퍼프트 손님 고맙습니다 메이킹 영상, 메이킹 영상으로 보라고? 어 저 때 아주 좋았죠 키미 라로인님 고맙습니다 문어빡님 고맙습니다 메이킹 필름 한 번 볼까요? 음란마귀 태치님 100개 고마워요 아 이게 원래 영화 만들려고 했는데 흐지부지 돼가지고 게임 만드는 거라고? 아니 근데 게임이 만드는 게 더 힘들걸요? 체리양 우연인 것 같아요 차를 영화 만드는 게 쉽지 음란마귀 태치님 10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음란마귀 태치님 100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음란마귀 태치님 고맙을게요 어 재밌는 영화 한 편 본 것 같네요 웬만한 영화도 이거보다 스토리가 괜찮을지는 못할 것 같애 영화 중에서도 되게 못 만든 영화 되게 많잖아요 이거 스킵이 안돼 완점님 고맙습니다 아 이거 영화 됩니까? 아 재밌습니다 엔하님 고마워요 엔하님 70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지금 명작이네요 고맙고 강된 것 같습니다 가사도 만든 것 같고요 좋은 영화 한 편 본 것 같아요 재밌었네요 아 다 성우들 얼굴이라고? 성우가 아니라 연기자 아닐까? 스타드님 보고있나님 고맙습니다 배도홀링님 고맙고요 바바상님 고맙습니다 박경빈님 고마워요 박경빈님 스마트님 고맙고요 다나카상님 고맙습니다 랑버리님 고맙고요 연기자인데 이제 연기자를 성우로 쓰신 겁니다 루켓님 위시님 고맙습니다 오렌지주스님 고맙고요 동글동글 바바상님 고맙습니다 아 헤비레인 음악가가 올해 3월에 돌아가셨대요 안타깝네요 음악 진짜 좋은데 스마트님 김미티님 바바상님 고맙습니다 콜라콜라님 스마트님 고맙고요 딱 끝났네요 오케이 굿 자 좋은게임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관틱드림 고마워 땡큐 ㅋㅋㅋㅋ 나 고맙습니다 콜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